미운스티기 미운스티기 그러면 미운스티기 오랜만에 봤잖아요 근황을 조금 한국에서 산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워만하면 해외에 나가 있어서 언제 오냐는 그런 일정을 체크하는 게 항상 저의 일과예요 난 멤버들이란다 그런 공유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? 근데 우리 멤버들 중에는 MFP는 나밖에 없고 그냥 보다 많은 느낌도 많거든?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미운운이 괜히 MFP가 아니다 싶은 게 만약에 영상 다섯 개를 보냈어요? 그러면 하나씩 댓글을 달아줘 모든 걸 공감을 해주고 하는 걸 보면 저한테 그런 식으로 미운운이 말고 없거든? 아 진짜? 그래서 저는 미운운이랑 같이 있으면서 미운운이랑 같은 팀이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? 진짜 항상 붙어있고 진짜 잘하시네요 미운운이 문자로 사랑한단 말 진짜 잘하거든요 가끔 내 애인인가? 나는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진짜 좋고 내 주변에 많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우리 멤버들은 그렇진 않거든 그래서 막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 해주는 사람이 미운운이 가서 너무 행복해요 멤버들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 지가 9년 됐어요 나는 우리 멤버들은 아니다 너무 싫어요 답답해